띵잘 유능한 사람이라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래요 우리 애를 끔찍하게 죽인 그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쩌죠? 당신이 작가가 아니고 변호사라는 얘기 들었어요 정철진 그자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찾았나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고 양창구 무죄 허겁지겁 방을 빠져나오던 이 여자 유지연은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맡은 족족 범죄자들을 무죄로 만들어버리며 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죠 그녀에게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 은영이 있었고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망나니 형사 친구 성렬도 있었습니다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딸 은영의 체육대회에 가게 되는데요 소식적 달리기 선수였던 그녀는 체육대회에도 우승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찰나 딸 은영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유괴범에게 딸을 납치당하는 그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딸이 죽길 바랍니까 경찰들을 다 돌려요 은영이가 할머니 집에 있대요 아침에 누군가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확인해보고 연락할 테니까 일단 모두 돌아가 주세요 유괴범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이미 다 준비 됐어요 돈은 됐습니다 내가 왜 변호사 딸을 유괴했을까요?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진짜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사형선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억울한 누명을 썼거든요 누명을 쓰고 사형선거를 받은 한 사형수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 2심 재판에서 무조건 무죄 판결을 받아내 무조건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미대 조속과 대학원생 장혜진 그 사형수는 미대 조속과에 다니던 장혜진이라는 여학생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검거된 정철진이라는 인물이었죠 강간 폭행 전과 5번 현재로선 사형이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정철진 뭔가 깨름칙합니다 널 위해서 변화해 주실 분이야 아주 유능한 신분이지 사형은 면하거나 다름이 없어 웃기지 마 내가 무죄로 만들 거예요 날 믿어요 나 안 죽였어 나 혹시 그 정철진 그 사건 그거 맡은 거 아니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안 되잖아 절대 안 돼 친구 성렬도 그녀를 말리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그녀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죠 그렇게 변호를 준비하던 도중 유괴범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은영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를 유괴한 상황에 유괴범이 착한 유괴범이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유괴한 애를 데리고 어떻게 병원을 가나 결론은 최대한 빨리 정철진을 무죄로 만들어야 아이를 무사히 만날 수 있다는 압박인 것일 뿐이었죠 결국 지연은 피해자 장혜진의 엄마 한숙희 교수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인범을 무죄로 만들 변호사라는 것을 숙희에게 알릴 수 없었고 또 다른 피해자의 언니라고 숙희를 속이게 되죠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하는 지연 그런데 정철진의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숙희는 정철진이 풀려날까 걱정을 하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계속해서 사건의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발품 파는 지연과 성렬 빚죽 봐라 처음엔 소파였어 여기서 폭행하고 찌른 거야 처음 장소가 소파일까? 너 아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형사가 이 현장에 왔어도 100% 정철진 지목할 거야 누구도 100%는 장담 못해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차를 같이 타고 와서 범행을 하고 깨끗이 자신의 흔적을 지운 누군가가 있었어 우린 그 차를 찾아야 돼 검찰보다 먼저 장혜진을 살해한 흉기를 찾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정철진이 범인이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 어? 그러다가 죽은 혜진의 주변에 한 약쟁이 무리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빨리 좀 와줘 거기 용의자가 있어 쥐뻔 근데 뭐야? 니들 잡으러 왔어 이 새끼들아 뽕쟁이들 불어! 혜진 이 얘기를 듣고 싶어! 네가 혜진이랑 같이 있었잖아! 넌 변호사상이네 뭐야! 아무 소용없고! 우피권 행사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맞아 뒤질 줄 알아! 그리고 혜진이 어떤 남자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 새끼 만나기 전까지 그게 누구야? 혜진이 컴퓨터를 한번 뒤져봐 둘이 티카로 사진 찍고 아주 난리를 쳤으니까 한편 유괴범에게서는 딸 은영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경찰에 연락을 하든 말든 일단 빨리 약부터 가져오라는 유괴범 비록 아이는 유괴했지만 아픈 아이는 잘 돌보는 대략 착한 쓰레기 뭐 그런 느낌이네요 개셔틀을 이용해 유괴범은 약을 챙기고 눈앞에서 은영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차에 숨어있던 성렬 성렬 또한 은영이 유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들은 은영을 반드시 찾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지연은 약쟁이가 알려준 혜진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숙희의 집에 찾아가는데요 지연은 열심히 혜진의 컴퓨터를 뒤져가며 사진들을 발견하는데 정철진 그자가 무기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대요 만약에 그자가 사용을 안 받고 무기징역을 받으면 어떡하죠 우리 애를 끔찍하게 죽인 자료들을 보내려는 그 순간 당신이 작가가 아니고 변호사라니 숙희는 지연이 변호사라는 것도 정철진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도 모두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 딸을 죽인 정철진의 변호사라고 말할 작정이었나? 하지만 그녀에 대한 지연의 미안한 마음은 딸 은영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이길 수 없었고 강지원 23살 지금 재화 치료받고 있어 혜진의 사진 속에 있던 그 남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강지원의 이번 날짜가 7월 26일이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혜진이 기억나죠? 이 남자 강지원 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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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를 만난 후 열린 첫 재판 지연은 죽은 혜진의 문란한 남자관계를 빌미로 변호를 시도합니다 이에 분노하는 숙희 아니요 장혜진을 죽인 범인은 어머니 약값 때문에 들어갔던 좀도둑이보다는 장혜진 스스로가 불러들인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일 확률이 높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그녀는 엄마 되게 침착하네 혹시 친딸이 아닌가? 그렇구나 돈 가지고 있어! 내가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지만 죽은 혜진과 모르는 사이라고 거짓말했던 정철진은 그의 동거냐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들통하게 되고 점점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리고 유괴범의 압박은 점점 더 지연을 옥죄어만 가죠 지연은 하루빨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숙희에게 찾아가 혜진의 장례식장 테이프를 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엔 그날 병원에 있었다던 강지원이 혜진의 장례식장에 온 것이 그대로 찍혀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의 집에 누군가가 침입해 있습니다 오광록 아저씨는 첫 장면에서 지연이 변호를 맡아 무대로 풀려난 인물이었죠 그런데 강지원의 아빠 강상만이 심부름을 받고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아들을 빼돌렸나요? 그리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됩니다 왠 차를 몰고 왔는데 차 속에 여자의 시체가 하나 있더군 아들놈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서 다행이잖아 진범이 잡혔으니까 정철진보다 강지원이 더 유력한 용의자야 그래서 오늘 내가 왔잖아 이 변호사 이 변호사는 내가 진짜 무죄라고 생각해? 드디어 열린 마지막 재판 난 장혜진을 죽인 거 누군지 알아? 증인인 강지원군은 누가 장혜진을 살해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최동환 검사의 주장대로 장혜진을 살해한 범인은 정철진입니다 과연 그녀는 정철진을 무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영화의 충격적 반전이 포함된 결말과 개인적 해석 및 의견이 시작됩니다 영화의 더 큰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고 영화를 관람해 주세요 장혜진을 살해한 범인은 정철진이 확실합니다 지연은 정철진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합니다 정황상 정철진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 흉기가 없다는 것 맞습니다 증거 제겐 그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는 지금 정철진이 장혜진을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인 흉기 헤라를 제시할 수 있나요? 검찰 측에서도 살해할 때 사용했던 흉기를 찾지 못한 것이었죠 검찰이 정철진의 지문이 묻은 칼을 찾지 못한다면 정철진은 무죄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제가 피고 정철진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 없애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타난 광록이 형 강상만의 심부름꾼으로 뒤통수 친 줄 알았지만 자신을 무죄로 만들어준 빚을 갖기 위해 강상만의 녹음 파일을 공개해버리고 결국 정철진은 무죄를 판결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죄를 판결받자마자 정철진은 그제서야 자신이 혜진을 살해했다는 것을 지연에게 고백합니다 지연은 딸 은영을 되찾고 정철진도 무죄를 판결받아 사회로 나오게 되지만 정철진을 빼내기 위해 은영을 유괴까지 해가며 노력했던 바로 그 유괴범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팩스로 전송되는 의문의 말들 그렇습니다 영화 세븐데이지는 2007년 개봉한 한국형 스릴러 영화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범죄 스릴러 영화 중에서 완성도만큼은 단연 1순위로 생각되는 영화입니다 사실 청불 영화로서는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꽤나 괜찮은 성적을 올리기도 했지만 영화의 완성도를 따졌을 때는 500만 이상은 충분히 찍었어야 할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은 스코어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세븐데이지가 개봉한 후 몇 달 뒤 바로 추격자가 개봉하여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세븐데이지가 워낙 충격적이었고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에게 추격자보다 세븐데이지가 더 재밌다고 이러면서 다녔더랬죠 아마 반전 영화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단연 최고의 반전이 아닐까 싶으며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반전으로 영화가 끝이 나서도 한동안 넋이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김윤진의 흠잡을 데 없는 연기는 더더욱 영화에 몰입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 역할은 원래 김선아씨가 맡아 초반까지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김선아씨가 하차하게 되어 촬영본을 전부 엎어버리고 김윤진으로 재캐스팅하여 다시 재촬영을 해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김선아씨가 맡은 유지연 역할 또한 어땠을까 궁금하긴 한데 아무래도 김윤진씨가 이 역할을 맡은 것이 신의 한수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딸을 죽인 범인을 직접 죽이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의 딸을 납치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 정철진을 끌고 왔을 때 그 어린 것에게 못할 짓을 했어 너 때문에 라고 팩스를 보낸 그 마음과 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철진을 변호하면서도 수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네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아냐고 울분을 토하던 지연의 장면 그리고 유괴를 한 상황에서도 은영이 아프다고 걱정하며 약을 챙겨오라고 했던 장면은 이 모든 것이 수키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잘 짜여진 복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꼭 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더 미안해요 이제 목요일의 아이가 아니네요 멀리 떠나갔던 애가 돌아왔으니까 엄마 여기 혹시 제 변호를 맡아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그동안 결 Duke 왼손 owners 감사합니다.